하나, 둘, 스텝아웃! 안녕하세요, 스트레이키즈입니다! 여러분! 혹시 롯데면세점 SNS 팔로우 하셨나요? 네! 아, 참 당연하죠. 이래봬도 롯데면세점 모델이라고요. 맞습니다. 근데 잠깐! 혹시 여기서 팔로우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? 네, 지금 롯데면세점 SNS를 팔로우하면 스트레이키즈의 펀한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요. 그리고 하나 더! 재미있고 얌다른 쇼핑 정보도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바로 하세요! 랜!